It's Friday, August 27th, 2021, International Junior Reading Club에서 마침 독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나이몬드 박사님의 Guns, Drums & Steel 오디오북 파트 1을 쉐도잉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6분 28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분 28초 어제 뉴기니 아일랜드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농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 거기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새로운 사회가입니다. 이 학생들은 고교 유명자들이 고교 유명자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that 이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that은 주어, 동사, 목적어, 절을 이끄니까 이거는 관계대, 뭐라고 하죠? 관계대명사 that 아니고 접속사 that입니다. 그 목적절을 이끌죠. 목적절에 뭐라고 믿냐면 한번 보죠. People have been farming here. People have been farming here for almost 10,000 years.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for almost 10,000 years, 거의 만 년 동안 농사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 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다 이런 뜻이죠.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People have been farming here for almost 10,000 years. Almost as long as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People have been farming here for almost 10,000 years. Almost as long as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People have been farming here for almost as long as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As long as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여러분 동등 비교하시죠? A. As A as B. 그러면 B만큼 A하게. B만큼 A한. 그러면 이게. As long as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만큼 오랫동안 이란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올해가 농사 시작됐는데 파편 유견이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동등하게 오랫다 이런 표현이죠. 그 중요하게 뭐라 그럴까요? 많이 쓴 표현이니까 한번 써볼까요? People have been farming here for almost 10,000 years. Almost as long as the... 한번 써볼게요. People have been farming here.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우고 있습니다. For almost. 거의 만년 동안. 10,000이니까 만년이죠. For almost. 10,000 years. As long as... 뭐뭐만큼 오래. As long as the... 하나 먹어서. The people...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 끝나고. 기계 분역이라 맞을 필요가 없죠. It's amazing to think that these people... As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It's amazing to think that these people... 자 이거 문장이 되게 길은데요 it's amazing to think 까지 하시면 이 문장 가주어 진주어 표현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it's amazing 무엇이 놀랍다는 얘기인가요 to think 부터 대디아 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주어는 to think 부터 대디아 까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자 이승가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to think that 대하시라고 생각하는 것 뭐 뒤로 가보죠 대하시문가 보죠 these people yallish people 이 사람들 얄리의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접속사 that인 거 아시겠죠 자 여기 앞에 that 앞에 선행사 안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these people were some of the earliest farmers in the world 이 세상에 사람 이 사람들이 얄리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초기의 농부들 중에 some 몇 명이었다는 것 계속해 보죠 하지만 그들이 만약 농부였다면 가정법 나오네요 why weren't they propelled down the same path toward civilization why weren't they propelled down 자 propelled 하면 추진하다 프로펠러 할 때 그 프로펠이죠 자 그런데 were propelled 하면 수동태예요 왜 추진되지 못했는가 weren't not 아시니까요 the same path 똑같은 길을 toward civilization 문명화로의 똑같은 길을 길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프로펠은 추진하다니까 추진되지 못했을까 왜 나아가지 못했을까 똑같이 어 지금 어제 부분에 우리가 배웠던 게 그 농사를 지었던 그 부분에서 이제 곧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그 다음에 인군이 많아졌다 그게 어디였냐면 어 미들리스트 지역이랑 그 다음에 차이나 중국이랑 아메리카 그 다음에 어 애프리카 이렇게 였는데 이 파푸와 뉴기니 사람들은 이제 어 섬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 거죠 as the people 여기 동북미가 떠난 거 같아 as the people 자 여기 나오네요 of the middle east or china or central america 자 그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문명화되지 못했을까 자 계속 가볼게요 why did they end up 자 이렇게 끝났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끝나고 끝났을까 이런 표현이죠 producing 자 생산하는 거 their own cargo 자 자 자기들만의 cargo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 cargo는 자기들이 먹고 살 식량 뭐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였죠 자 계속해 볼게요 producing their own cargo 예 벌써 끝났고 네 New Guinea farmers themselves were surely no less talented than farmers 음 producing their own 자 New Guinea farmers themselves were surely no less talented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New Guinea 농부들 자신들은 surely 확실히 no less than talented 하면은 talented 하면 재능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less talented 하면 재능이 덜 있는 일이니까 little less least 자 우리 형용사 little에 불규칙 변화죠 자 little less least 그런데 less talented 하면 재능이 없다는 뜻이죠 재능이 더 적다 그런데 no예요 확실히 재능이 더 없는 건 아니다 이제 이게 부정이죠 어 똑같이 재능이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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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이 더 적은 건 아니다. 그러면 I 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용으로 바꿔서 할 수 있죠. I am surely no less talented. I am surely I am surely no less talented. 나는 확실히 재능이 더 적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응용해서 할 수 있고요. 친구 이름 넣어서 예를 들어서 현서는 확실히 재능이 더 적은 건 아니다. 그럼 그 남자 자신이라면 현서 himself is surely no less talented. 현서가 혹시 하나하나 보면 재능이 더 작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자꾸자꾸 응용해 보시는 거 좋으세요. You give me farmers themselves work surely no less talented. 이런 게 원어민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라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안 나오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필사 하셔서 이렇게 쓰셔서 그것을 자기 문장으로 자꾸자꾸 만들어 보면 말씀을 잘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아, 여기에 지금 there's talented에서 끝난 게 아니라 there's talented anywhere anywhere else in the world 다시, 다시 한번 문장 붙여서 읽어보면 누기니아 농부들은 세계 어느 다른 곳에 있는 농부들보다 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So, what was the difference? 자, 그래서 무엇이 차이점이었을까?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점이었을까? So, what was the difference? What was the difference? highland agriculture was based on crops like these taro roots 자, agriculture 농사란 얘기죠? 농사 agriculture agriculture was based on crops like these taro roots 자, taro 뿌리 taro 뿌리 농작물에 기초한 농사 하이라서 농작물이 왜 하이라서 하이라서 이 섬에서 높은 지대 고원 지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죠 So, what was the difference? highland agriculture was based on crops like these taro roots taro roots 자, taro roots 우리 taro라는 이제 식물이 나오네요 which are very very different from cereal crops 자 아 그러니까 이제 경장물이 달랐던 거네요 지금 다시 한번 뒤로 돌아보면 Middle East에서는 Wheat and barley를 농사했구요 China 사람들은 rice를 농사지였죠 그 다음에 Central America, North America, America 지역에서는 squash, squash, 호박, 그 다음에 corn, 옥수수, 그 다음에 또 bean, 공, 콩 같은 거를 재배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사탕수수하고 또 뭐였죠 기장 이었죠 기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것들 했는데 이제 이 파피안 유기니 사람들은 타로를 작물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타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from cereal crops, taro is much more work, you gotta touch more work, gotta plant 자, touch, taro is much more work 자, 타로는 일이, 타로는 훨씬 더 일이 많다 이런 뜻이겠죠 planted one by one, 자, different from cereal crops, taro is much more work, you gotta plant it got a plant at one by one, 그러니까 심을 때 한 개씩밖에 못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콩이나 이제 벼 같은 건요 한꺼번에 쫙 뿌리고 뿌리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심는지 아시죠? 벼는 씨앗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딱 물에 쌀에 불려, 물에 불려서 이제 목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쫙 뿌려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면 그걸 떼내다가 딱 이렇게 탁탁탁 심으면 되니까 심는 게 훨씬 더 이제 쉽거든요 근데 얘네는 하나씩 심어야 되는 거예요 타로는 one by one unlike weak where you throw your hand and spread the seed unlike weak where you throw your hand and spread the seed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착착 뿌리는 거랑 같지 않고 자, 요 위크는 무슨 뜻으로 쓸까요? unlike weak,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and these new guinea crops can't be stored unlike weak where you throw your hand and spread the seed 아, 요거는 지금 기계가, 요거는 기계가 좀 애로 낸 것 같아요 unlike wheat인데 weak라고 써놨죠 그쵸? unlike weak, 자, unlike weak, 자, 밀과는 달리 throw your hand and spread the seed different from cereal crops tower is much more work, you gotta planted one by one unlike weak, where you throw your hand and unlike weak, weak, 아, 요거는 좀 못했잖아 자, 다시 다음번째 볼게요 unlike weak where you throw your hand and 이 위크는 지금 에러입니다. 그러면 밀과는 달리. 밀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그냥 이렇게 뿌린다는 표죠. 이 뉴기니아 작물들은 제일 큰 문제가 이 뉴기니아 작물 타로를 말하는 거죠. 작물들은 수동되죠. 저장될 수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할게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즘은 냉동실 발달돼서 냉동에서 냉동실에도 보관할 수 있고 말려서 제일 좋은 방법이 전기 안 들고 한 번에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말려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쌀 같은 건 몇 년씩 보관이 되죠.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끝났고 문장이 they they rot quickly rot 썩는다는 말이죠. they rot quickly 그들은 빨리 썩어서 they have to be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동세 나오네요. be eaten 먹어줘야 됩니다. in a short time 빨리 먹어줘야 됩니다. they were also low in protein 거기에다가 문제가 프로틴도 양이 적고 compared to wheat 밀에다 비교하면 밀에다 비교하면 프로틴도 적습니다. 밀에는 우리가 글루텐이라고 알고 있는데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밀 그러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프로틴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가볼게요. 소디리스 소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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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머스 뉴기니아 하일랜드 높은 지대에 뉴기니아 농부들은 UFFERED FROM 프로틴 디피션시 단백질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거 고생했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했습니다. 요 표현 필살 해보겠습니다. 몇분이요? 5분 아직 남았네요. 다시 가볼게요 소디스 그래서 소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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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물들 뉴기니 하이 랜드 서퍼드 프롬 프로틴 디피션스 음 자 그래서 이 뉴기니 하이 랜드의 농부들은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했습니다 고생하다 시달리다 이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사퍼드는 뉴기니의 지방 사퍼드 칼 미니 사퍼드 언 from new guinea's other crops. 앞에, 저, 안 들리는데 뭐라고, is not? 오, 주어가 없네요, 이 문장, 그쵸?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다시 들어 볼게요. People here from local variety, there's not much protein to be gotten from new guinea's other crops either. from other crops either. there's not much protein to be gotten from new guinea's other crops either. 이렇게도 끝났는데, 다른 식물에도 충분한, 그 프로틴이, 많은 프로틴이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guinea's other crops is much protein to be gotten. 이렇게 어려워요. 원하는 표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요거 근데 제가 느낌으로는 다른 식물들에도 프로틴이 많지 않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다음 그냥 이렇게 명맥하지 않을 땐 그냥 추측하고 넘어가도 전체 이해하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People here from local variety, there's not much protein to be gotten from new guinea's other crops either. People here from local varieties, a banana. There's not much protein to be gotten from new guinea's other crops either. People here from local varieties, there's not much protein to be gotten from new guinea's other crops either. People here from local varieties of bananas, but all the bananas are rich in sugar. So, there's not much protein to be gotten from new guinea's other crops either. People here from local varieties of bananas, People here from local varieties of bananas, people here from local varieties of bananas, 그 지역에 다양한 바나나들을 농사주였는데, But although bananas are rich in sugar, 바나나도 설탕, 당이, 당이 풍부하고, and starch, 당과 starch, 전분이 풍부하고, have so little protein. like taro they are low in protein. They are low in protein. 자, taro가 protein에서, protein 함량이 적었던 것처럼, 자, 그 바나나도 starch하고 sugar가 높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and starch, like taro they're low in protein. In fact, people in the Highlands have so little protein. 인팩트 사실은 이런 표현이죠. 인팩트 사실은 이런 표현이죠. 자, 프로틴을 아주 적게 쏘니까 쏘 앞에 어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거의 먹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커다란 거미를 먹는 거예요. 거미가 이제 단백질인 거죠. 투 서플리멘트, 보충하려고, 그들의 다이어트를 보충하려고. 너무 고기가 없으니까 사람들 고기가 필요한 걸 알았을까요? 어쨌든 이제 힘이 없죠. 우리가 스탈지 종류 먹으면 되게 빨리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백질을 먹으면 이렇게 배가 안 고프고 오래가죠.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their diet 깨달았다는 표현이죠. 뭘 깨달은 거냐면 이제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깨달은 거예요. I'd reached a moment of realization. 나는 깨달음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 좋아서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d reached a moment of realization. 여러분, apostrophe D가 오면 무엇의 줄임말일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무엇의 줄임말일 것 같으세요? 보통 would 아니면 had의 줄임말인데, 여기는 어떤 것의 줄임말 같으세요? reached 과거 분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 도달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had reached a moment of realization. 저는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필사 해보겠습니다. I'd reached a moment of realization. 저는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Farming was clearly crucial. 자, Farming이 정말로 분명히 치명적이다. 아주 중요하다. Crucial하다 그러면, 결정적인,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이었다. 결정적인,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Farming was crucial. Clearly, 분명히 명백하게 crucial. 자, 결정적이었다. Crucial. Crucial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적인, 결정적인 이런 의미가 더 저한테 와닿았는데요. 결정적인. 자, 농사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To the story of human inequality. 자, 어디? 인간의 불평등,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해. Crucial. To the story. 맨 처음에 그 질문 때문에 이제 리서치를 시작했잖아요. 자, to the story of human inequality. 인.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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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 연결되나요? 하여튼 그 굉장히 한 번에 쫙 보이면 좋은데 한눈에 싹 안들어오네요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타이브 오브 파밍 농사의 종류가 그렇죠 어떤 것을 농사하는 종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또 뜬 난데 people around the world who had access to the most productive crops are farming 자 people around the world who had access to the most productive crops 하면 자 여기는 관계대명사 나오고 싶죠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는데 누구냐면 people around the world 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had access to the most productive crops 가장 생산적인 작물에 액세스한다는 것은 다가간다는 것이 가능했던 사람들 had access 가능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Middle East China 애프리카 아메리카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죠 became the most productive farms the most productive farms 가장 그 productive 그죠 생산적인 농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farmers가 된 거 아닙니다 좀 일어나네 farmers겠죠 한번 다시 볼까요 그렇죠 farmers 그죠 farmers 가장 생산적인 농작물을 농작물에 접근이 가능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부가 되는 건 당연한거죠 farms 오케이 오륜했습니다 farmers 여기는 여기서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ultimately 궁극적으로 it came down to a geographic log geographic 하면은 지리적인 이렇지죠 궁극적으로 그것은 지리학적인 행운으로 came down 내려왔습니까 이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지리학적인 행운으로 이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쪽에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요거에서 오늘까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렇듯이 결국 it came down 내려왔어요 to geographic luck 운인거죠 그러니까 해운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요새 어떤 거 잘 보냐면 단골 이슈라는 유튜브 영상을 가끔 아침에 보는 걸 좋아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훌륭하고 위대한 점 특별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훌륭한 점을 자꾸자꾸 소개하는데 그 중에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자꾸자꾸 소개해 주는데 정말 놀라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중동의 뜨거운 사막 속에서도 야채를 잘 재배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알래스카의 추운 지방에서도 이제 야채가 잘 안다르니까 거기는 야채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하는데 그곳에 스마트폰 기술을 또 추출해서 아주 추운 기후에서도 야채가 주렁주렁 이제 막 잘 열리게 하는 그런 기술을 추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자주 접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geographic limitation 지리적인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좋은 예의고 정말 I'm so proud of our Korean 우리 한국사람도 정말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은 필사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ultimately it came down 그래서 여러분 what is important to nurture or our nature? 자 자연이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nurture 하면 양육 스스로 공급하고 개발하고 뭐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천천적으로 has talent in language 어떤 언어의 재능 있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서 한 세 번만 읽어도 줄줄 잘 배우는 사람이 있고 열 번을 외워야 외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그 luck 자체뿐만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ultimately it came down to geographic luck 지리적인 행운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분 됐네요 자 오늘 몇 분까지 했냐면 28분 58초까지 공부했습니다 28분 58초 자 몇 초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2분밖에 안 한 거네요 26분 28초에 시작해서 28분 58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3분 2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어학에서 이 사람이 3분 이내로 한 말을 저는 지금 30분 동안 공부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3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이것도 2분 30초 남은 시간을 열어가야 할 것 같아요 30초 31. 32.